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다음 달 2일로 다가오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막판고심에 들어갔습니다.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판이 흔들린 전당대회 형세는 유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입니다. 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 20일 토론회 일정을 마지막으로 공식 행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정치권에선 비윤, 반윤 색채를 명확히 하고 있는 유 전 의원의 출마 여부를 전당대회 막판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. 때문에 유 전 의원의 출마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의견도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의 불출마로 정치적 공간이 열린 유 전 의원이 결국 전당대회에 등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유 전 의원 측은 누가 물어본다고 알려질 것도 아니다면서 보안도 중요시하는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. 반면 현실적으로 유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만큼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전당대회의 눈이 유 전 의원에게 불리한데다 지지율 하락 등의 이유에서입니다. 유 전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.